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배 자정차는 한번 해보도록 까지 아... 193만 계산기 194276602 170145 아 24만 1313마리를 잡았거든요 아 그렇군 물방울석은 물방울석은 몇 개 있어? 102 1289 112 아 167개를 머그폰이에요 어... 물방울석 18개 18개 13개를 먹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또 뭐있나요? 어... 어... 10억... 12억 정도 먹었겠죠? 12억에다가 한 24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... 어... 장사 판매물품이에요 어... 여태까지 115 어... 4개월... 4개월 넘은 것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는 아획 아이템이었던 것 같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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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. 걸렸습니다 4회 32에 7성에 15퍼의 유닛 2줄까지 아 이게 비교적 저렴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팔렸던 것 같아요 30... 상 가격이 기억이 안나가지고 어... 이게 판매가 되었구요 어... 그 다음에는 어... 자켓던거 문글레이브가 판매가 됐고 노자 기재 시프 숄더 이렇게 판매가 됐구요 장인의 규모 메이지 숄더 메이지 숄더 이것은 이제 레전드 메이지 숄더 흠 57억에 27%에 에디 1.5조 18석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프 숄더 이건 그건데 저번에 제가 24억 4천 주고 스타토 나이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에디 공식 띄워놨고 추억은 사실상 그렇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에디 공식만 띄워가지고 29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 대가간 255억씩 판매가 됐네 어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요 메이지 저번에 300억 주고 산 아이템이 잠깐만 45, 20, 32.5, 37, 11, 12, 32, 32, 58 오케이 48 어 약 한 430억 정도 나왔겠네요 330억인가 주고 샀는데 어 수수료 제외하고 가격 좀 낮춰서 하면은 이거 한 70억 80억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